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이 난세 리더십에 관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오늘 경현우 교수님께서 오늘 석자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책을 한 권 주셔가지고 제가 김밥 먹으면서 잠깐 받더니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아마 오늘 좋은 강의가 되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는데 압수수색 한다고 서울대 가가지고 12시에 끝나고요 달랑 서류 하나만 갖고 왔다고 그러네 그래서 윤석열 이놈아 장난치지 마라 그랬는데 윤석열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은 괜히 계속해서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그 아까도 저 요매우리 TV하고 방 저기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소미아가 나온 뒤에 조국 이름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소미아를 통해서 조국을 들끓는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조국의 이름을 좀 빼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나서서 가짜 뉴스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면서 아마 조국의 뉴스를 좀 뒤로 들어가게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이른바 조합발들은 보통 치밀하고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자기들끼리 의리가 보통 보통 의리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갈 데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조국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또 면죄부 주기 위한 압수수색하고 면죄부 주기 위한 생쇼를 했으면 지금 뭐 저희가 거의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여행 가신 문재인 선생이 또 외국 가가지고 전자결제하고 그리고 조국이는 청문회 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 되고 그러면 압수수색 흐지부지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다 기록해 놓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좌입끼리 균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의 되시기 바라고 저는 항상 드린 것처럼 시험 봅니다 기말고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경련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국가 안보도 위태롭고 경제는 파탄났고 경제는 파탄났고 우리의 나라의 장례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지소미아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과 북한을 대결하는 안보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소미아는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이 나라의 안보에 엄청난 위태로운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습니다 친해안원 애국당원 여러분 정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의 장례를 염려하면서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 하나하나는 이 나라의 경제를 사지고 이 나라의 안보를 천천하게 하고 자선 만대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초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잘 나가던 경제 누가 뭉쳤습니까 톱불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 바탄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문제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권이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 좌파정권입니다. 소득제 분배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을 국유화시켜가지고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제의 인용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아셔야 돼요. 대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면 민주노총의 노조의 모든 노조원들이 일터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흘러가는 흐름과 사정을 국제정세를 잘 알아야 돼요. 중국이 요새 좀 잘나간다고 시기피가 아주 그냥 거만하고 자만하게 큰소리 꽝꽝 치니까 트럼프가 안되겠다고 해서 요새 무역전쟁이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중국을 흔들어 놓고 보니까 미국을 만만해 봤던 그 생각의 오판이라는 걸 알고 지금 CGP가 저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고 우리네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전지맹을 알아야 되고 국제정세를 알아야 되고 상대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의 유일한 일은 한미동맹의 공부한 유지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우리는 위태로워집니다. 안보가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지소미아는 한미관제 균녀를 가져오고 중국에다가 등걸이 내주하려고 하는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 폐기는 탄핵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안보를 위태로워하는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저 사람들의 제일 목적은 체계유지 체계유지 그리고 행복이 소유입니다. 절대로 행복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체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미국에서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거하려고 그런데 김정은이를 제거해놓으면 그 이후에 사태를 분석해보니 혼란상태가 하죽되고 북한 주민의 이주현상 탈북상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제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그 이후에 문제사태를 생각해봤을 때 그냥 놓고 그냥 다루는 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에서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과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표면에 나타나고 이렇게 바깥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합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트럼프의 속셈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적화톰일의 야욕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냉철하게 생각하면 김정은이가 남한을 무력하러 접수하려고 하면 아침 반나절이면 접수 다 끝나요. 휴전선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남파 간첩들이 엄청난 규모로 조직화되어 있고 전력화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우리는 장자는 동안에 모든 기관과 요소 요소를 접수하고 파괴하면 반나절이면 끝나버려요. 반나절이면 그런데 김정은이는 접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접수한 다음에 남한 정부를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받아자면 김정은이 속셈은 문재인을 갖다가 괴리의 정부로 맨들여서 다스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이 중국과 각각에 지내고 자기네들의 요구대로 개성공단이니 이런 접수적인 것을 안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오판에서 오는 겁니다. 언제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남한 정부를 갖다가 남한을 갖다가 접수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밀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설마가 사람 중입니다. 근보적인 국방전략 정책을 예비군 중심으로 해서 남한의 모든 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튼튼한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전번에 그 일산저유소 사건과 KT화계 사건은 아직도 확실하게 그것이 투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강척들의 예행연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근심과 걱정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좌경혁명세력에 의해서 양심적인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오늘날 홍콩을 보세요. 홍콩 시민들이 들고 벌기를 하니까 중국 정부분들이 체류탄을 쏘고 총을 쏘고 강경 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하고 체류탄을 쏘고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천불집회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그 의외주의적인 정치 그 정치 감각이 오늘날의 그런 사태를 뱉득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사회주의 이념 소득분배 이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할 때 장관 중심으로 경영을 행정했어요. 장관 중심 장관이 그 정부 부처의 책임자고 그 책임 장관이 그 정부 부처의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장관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돼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중심으로 정치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청와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그 결정을 발표 하루 전까지도 외부부 장관이 몰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이 나라의 정치입니까? 장관 중심으로 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존중합니다. 공정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잘못된 오늘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국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해서 국가를 수원을 차원해서 총진골해야만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세를 볼 수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폐기의 중국 CCTV에서는 신문에서는 대문작같이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신중국정으로 키운다고 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지소미아까지 폐기시켰으니 한미 간의 갈등과 균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을 빼고 일본과 미국이 이제 전쟁에 대한 여러가지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의 안보를 갖다가 위해서 우리 당원들은 한미동례를 강화하는 데 총대진행을 합니다. 이 병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움직임과 마음을 잘 잊고 그리고 어떤 사태가 일어날 거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지진풍은 중국 지진풍은 이 한반도를 자기 세력권에 늘리려고 여러가지 그 꿈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가가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치가가 되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마음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 만주 땅을 갖다 되찾자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한 그 꿈이 정치가가 돼가지고 만주 땅 옛날 고무료 땅을 되찾자고 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런 소박한 내 꿈이었는데 시진풍이 같이 중국을 일당 독재자로서 등장해가지고 이 남한을 갖다가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이런 여러가지 국제정세에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양쪽 눈 칠 번을 잃은 정치 외교를 해서는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극심화가 앞으로의 모든 전쟁은 정보 전쟁입니다. 정보 전쟁 중국의 하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휴대폰 그 휴대폰을 쓰는 사람은 그 통화 내용이나 모든 비밀 내용이 하웨이라고 하는 본사를 통해서 중국 정보들이 다듬거에요. 그래서 그걸 미국 정부 트럼프가 하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천억 달러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식 그거를 도용하고 있는거에요. 도용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느끼는거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단다 하는거를 느낀거에요.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어제저떡게 무역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이런 중국이 어려운 사정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다가 중국에다가 가깝게 가려고 접근하면서 미국의 의심을 받고 있는겁니다. 이런 정치 강한 이런 정치 강한게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안보를 투투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논할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 장례를 이끌 기도자로서 정치 복권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복권을 위하여 매진합시다. 지금 현 정부는 선거법을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개선해가지고 개의야당을 없애고 군소정당화 야당을 시켜서 분열시켜놓고 사회민주주의 헌법을 통과시켜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수호하는 우리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정치를 법을 만들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입니다. 모든 것을 독점하고 직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팔원전 사태는 국가에너지 산업에서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 하나의 팔원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가 정치가 잘되고 우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 철학을 바꿔요. 대통령을 북한에 vale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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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국기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들 수호하는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복권을 위해 초쟁합시다 우리의 노력은 관찰됩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전망의 기로에 서서 나라의 장례를 위해서 행여나 우리 자선 만대에 불행과 가난과 고통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총 빼지납시다 여러가지로 오늘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이 모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게 된 것을 감사하며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를 좋아하셔도 되는데 앉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저 말씀을 우리 장부님의 한 말씀 하시지 아 저 열광을 해주신 우리 정현우 석자 교수님께 큰 박사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얼마나 키가 맥히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면은 지금 나오셔서 저런 절교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로 무슨 대안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겠어요 저 문재인이 하는거 보세요 나라 지금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마누라 데리고 9일간 또 태국 뭐 라오스 뭐 미얀마 아 한국 순방감비 참 기가 맥힌 짓을 하고 있대요 미친놈이야 저는 요즘 뭐 문재인이가 어떻다 조국이 어떻다 그 얘기 자체가 하기 싫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어떻게 끌어내릴까 어떻게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의 역량을 키우는 수 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이 우리 상임고문제 어른께서 89시래요 집회 가는 나를 잡고 지금처럼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하고 어쩌고 어쩌고 사서 언성을 좀 높였어요 우리가 이런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소위 우리 보수 우파진영에 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뭐 백열두석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회의원 두석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로 합치라고 하나로 합치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네 저도 지난주 서울역에서 고장 우선 뭐 전국 조직을 가지면서 단체장을 했다는 사람이 그다듬신데 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합치하지 말이야 누가 어쩌고 샀더라고 저는 몇 번 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공화당 당원이란 거에요. 꼭 간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거에요. 지금 밖에 많은 보수 우파를 자취하는 국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려면 문재인 정부 부터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 놀리나? 박수칠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부터 끌어내리자는 겁니다. 탄핵은 다음에 논의하고 문재인 정부 부터 끌어내려야 그 다음에 탄핵 문제도 다시 더 돌릴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할 수 있다는 거에요. 지금부터 쪼가리나서 싸우는 한은 절대로 저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고 결국 문재인도 끌어내지 못하고 다 같이 죽는다 이런 논리에요. 문뜻 들으면 그럴듯 하죠 그게. 그 말이 그럴듯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학관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견해냐? 자 좋다 이거에요. 우리 공화당이 다 놓고 그래 대선직인 차원에서 자유한국당한테 들어가든 우리가 해산을 하든 하고 자유한국당 너희들은 힘쓰를 줄테니 문재인 정권 좀 제발 끌어내리고 끝내게 해달라 했을 때도 가능하겠어요? 거의 안되는 거에요. 정말 그게 된다면 나는 내일부터 마이크 놓고 집에 가 놀겠어요. 그거 안되는 이유가 첫째 보세요. 걔들은 싸울 생각이 없는 놈들에요. 그 자식들은 또 그래가지고 국민 여러분 우리에서 배치 좀 더 달아보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놈들 아닙니까? 저들이 무슨 수로 문제냐고 싸워서 끌어내립니까?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냐 이거야. 어? 62놈이 동조하지 않으면 반응 안되는 거에요. 근데 그 당시 국회의원 한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어선 안되는 이유를 몰랐다고 그런다는 거에요. 아까 홍문종 우리 대표 공동 그 얘기 했죠? 네. 또 한 부류는 촛불이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대로 나와놓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놈들한테 머리를 꺼들고 강화문 강제에 질질 끌려다니까 겁이 나서 차라리 탄핵 시키는 게 나았다. 그래서 탄핵. 이런 서급하지 생각을 하는 놈들인데 우리 공당이 저들한테 가지고 우리가 해산하고 없어진다고 저놈들이 과연 문재인 정권 싸워서 이기해서 끌어내겠어요? 그게 안되는 겁니다. 그게 제발 우리 우파 국민들 한두 분 속았습니까? 한두 분. 저 사람들요. 선거체만 되면은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 사도 우리 찍어줄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얼마나 모가지 힘주고 그들만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극히야 자기당 출신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꼽아서 탄핵을 시킨 놈들인데 지금 와서 탄핵은 뒤로 미루고 문재인 정권부터 되찾아와서 탄핵 문제도 다시 복귀, 원부당 회복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절대로 저놈들은 목숨 걸고 싸우거나 또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세대적으로. 두 번째 정말 좋은진 대표나 홍문종 대표께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을 설득을 해서 저 사람들하고 하나로 합시다. 들어가서 우리가 싸웁시다 했을 때 3년째 태극을 들고 그리나 고생한 당원 동지들이 몇 명이나 따라가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지금도 솔직히 부정개포한다. 사전선거 투표함 바깥치기한다. 베리베리 소리가 다 나오는데 현행 선거 제도를 그대로 나누고 투표하고 선거에서 쟤들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빨리 끌어내는 방법은 둘 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로 해서 이길 수업 끌어내거나 안 그러면은 태극기 시민혁명으로 저들을 끌어내는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 없어지고 자유한국당에 다 몰아준다고 해서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주변에 하는 사람이 흥분하고 싸우지 말고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타락되냐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번에 연동행 비례제는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선거 제도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 조은진 대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정당도 120석 이상은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120석 저희들이 가질 수 있어요. 죽었다 깨라도 못 가겠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못 가져요. 또 우리가 없어도 120석 가진다 칩시다. 120석 가지고 개헌을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세요. 그래 우리 대한 우리 공화당 없어줄 테니 너희들 최대한 다해서 얻을 수 있는 5석이 120석인데 120석 가지고 저놈들이 연방제 개헌을 막을 수 있냐 120석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냐 하고 물어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그걸 노리고 공수 서는 겁니다. 더불당도 저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까 아무리 사전투표함을 바깥 지켜하고 별짓을 다해도 120석 이상 못 얻는다는 거 저들이 알아요. 그게 최대한 120석 없고 180석까지 만들으려면 60석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더불당 이중대 자처하고 있는 정의당 그 다음에 뭐 민평당인지 뭐 어? 탱화당인지 하는 거친구들 또 뭐 한 2, 3신석 없고 정의당 2, 3신석 없고 또 뭐 많이 묻는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그 친구들 선거 과정에서 문제점 비리 딱 잡아놓고 끝나고 나서 니 죽을래 우리 당으로 올래 할 때 더불당으로 또 우고 간다고요. 차마 더불당으로 못 가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한 것처럼 정의당에 몇 섭 민평당에 몇 섭 가서 얹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개헌할 때 같이 합쳐가지고 개헌하는 이런 머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같은 선거 제도가 개선이 되면 개혁이 되면은 개혁이 아니죠. 개선도 아닙니다. 바꿔지면 개악이지만 어쨌든 바꿔지면은 우리가 한 3, 4시석 예를 들어서 30석 이상 얻는다. 아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 저들이 한 100석 얻는다. 그럼 130석에다가 바른미래당 그거들도 한 2, 3시석 얻는다. 이리 되면 개헌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어요. 그리해도 그리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거 과정에 딱 현미점이 잡혀가지고 협박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정국 베리베리 그것 때문에 공수처를 만드는 거예요. 공수처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합친다 하더라도 또 우리 공화당을 그냥 해산시킨다 하더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고자하는 연방제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 말아먹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늘이 도와서 우리 공화당을 탄생하게 했고 우리 공화당이 이번 내년 4월 15일 선거에서 최소한 50석 이상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 되면 이 자유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완전히 부정개표를 하고 부정선거를 해서 완전히 보수 우파 정당들을 지리멸렬시키고 더불당을 비롯한 저들 2중대 3중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연방제의 개헌을 통해서 고려의 연방제로 이끌어 가면 그때는 그나마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우리 애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들하고 일전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일전을 그때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그 각오가 돼 있습니까? 네. 그 안 하면 이 나라는 못 구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만 물어요. 왜 맨날 태극기 집회만 하고 있냐고 이해도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지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절대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이 태극기 집회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라도 안 했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았겠어요? 140차에 걸친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줬고 박근혜 대통령 재없음도 알려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도 알려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알려줬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게 해서 우리 대열이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별코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 태극기 집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외로운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모탱동이가 중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상해 다락방에서 불과 다섯 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 다섯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을 모아요. 그러나 장기석 군대한테 계속 열쇠로서 쫓겨갑니다. 빨리 행정을 합니다. 행군을 계속 도망쳐가죠. 나비 볼 때는 맨날 도망만 가고 곧 폐망할 것 같지만 그 도망을 가는 통해서 중국 천하에 인민들의 민심을 얻고 한 사람 한 사람 규합을 해서 그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만리장성을 끝내는 무렵에는 장기석 군대를 통과하는 중국 천하의 민심을 얻었고 군의 체력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공산행명을 성공시켰고 역사상 가장 큰 중국 대륙을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태극기 고난의 우리 공화당의 이 행군은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계속 핍박받고 탄압받고 힘이 얻고 쫓겨가고 처절하게 몰락 몰락에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후퇴하고 후퇴하고 가면서 민심이 아 그래도 이 어려운 당국에서 이 자유자 명국을 지키고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우리 공화당이라 하는 목소리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죠. 우리 공화당의 계열이 한 명 두 명 커지고 있죠.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반드시 성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에 가면 반드시 성리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절대로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마세요. 오택동 군대가 승리한다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는 인민들 인민들의 인심을 얻는 건데 장교성 군대는 어떤 지역을 점령하며 거기에 있는 여자들 광관했고 그 지역 사람들 물자를 수탈했습니다. 뺏들었어요. 모탱동 군대는 가면 모탱동에 딱 지시를 합니다. 그 군기와 기강을 철저하게 세워서 일체 주민들한테 단 하나의 피해도 못 주게 했고 겨울에 겨울에 깔고 집단이 없을 때는 돈을 주고 반드시 살아요. 돈이 없을 때는 빌려서 서고 갈 때는 깨끗이 묶어서 반납하고 가는 이걸 지킨 거예요. 장교성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원망이 쌓이는데 모탱동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칭송이 쌓인 겁니다. 우리도 태극이 집회에서 이리 쭉 강화문 광장에 와서 헤어져 갈 듯까지 우리하고 뜻이 안 맞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비난하거나 용하거나 휴지 하나도 버려서 불쾌감이나 해를 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대안의 국당 우리 공화당 저 사람들이 저 질서 정연하고 장엄한 저 모습이 감동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국만 남는다 하는 것을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장교성 모탱동 성공한 이유는 포로를 딱 잡으면 장교성 군대부터 포로를 잡으면 본인 의사를 묻는 거예요. 인민군에 인민군에 종사할래 해서 하겠다면 그에 맞는 계급장을 달아줘서 인민군에 편입시켰어요. 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여비까지 줘서 고향으로 가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노후부모를 처자식을 고향에 두고 온 그 젊은 병사들이 노잣돈까지 줘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보탱동 통일을 칭송하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진해 오고 또 평소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하고 뜻이 안 맞다고 해서 덜어대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세요. 당신 말이 맞소? 그러나 조금만 더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연설하는 걸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틈을 맥살을 잡고 싸우고 빨개 이 새끼니 말이야 어? 멍청구리니 말이야 기회주의자니 팍! 아버님은 욕을 해내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우리의 직이 되고 맙니다. 이 시간 이후 절대로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고 설사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우리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저 묵묵히 무소의 불처럼 묵묵히 묵묵히 앞으로 하여 전지만 하자 이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다짐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인심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공화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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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와 같고 도둑의 앞말이 냥냥하던가 이 몸이 죽었어 살아가 산다면 아지술같이 빛보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었어 살아가 산다면 아지술같이 빛보이 죽으리라 은재인 대진 박원순 사태 조국 구성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말이 냥냥하던가 이 몸이 죽었어 살아가 산다면 아지술같이 빛보이 죽으리라 아지술같이 빛보이 죽으리라 아지술같이 빛보이 죽으리라 외국인들도 박수치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외국인들도 박수치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지술같이 빛보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고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 누군가가 죽으리라 이 몸이 죽드리라 이 향한 밀평단심이야 가시팀이 있으랴 가시만 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칼을 아래 서자 고통의 길이여 노려워 가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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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니 죽고 죽고 이 백번 고쳐주고 내 꼬리 빈 꼬리여 넋이라도 잊고 없고 이 향한 밀평단심이야 가시팀이 있으랴 가시만 길로 가자 고통의 칼을 아래 터자 고통의 칼을 딸 이리여 두려운 나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가시밭길로 가자 가자 고속에 갈 날에 서다 서다 고수들이여 두려운 바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누가 반드시 이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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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